안녕하세요 개찍기 모든 꿀팁을 전해드리는 개꿀팁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신규 콘텐츠가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회수는 많이 나왔진 않았는데 누구한테 반응이 좋았냐면 편집자님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짧고 간단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짧고 간단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 제품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가스 타이거 2000 제품입니다 휴대용 펌프식 복합가스 측정기에요 저희가 이제 데모를 하나 준비를 해왔고 오늘 안내드릴 영상은 가스 타이거 2000, 그 다음 가스 타이거 6000 즉 안에 SD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모델들의 데이터 저장 및 추출에 대한 방법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영상을 다시 보고 오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안 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완디사의 다양한 제품군 중에 가스 타이거 2000과 가스 타이거 6000은 8기가짜리 SD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 저장이 거의 무제한으로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거나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을 물어보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사용 꿀팁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메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보통 세 번째 메뉴가 데이터 메뉴입니다 기기의 설정 가능은 1초부터 9999초까지 가능하죠 9999초가 대충 계산해주세요 9999 나누기 60 하시면 됩니다 설정은 가능하지만 이제 시간 간격을 너무 좁게 하면은 시간이 엉킴이 좀 발생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미니몸을 5초부터 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하나하나씩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자동 저장은 전원을 켜고 로딩이 끝난 다음에 펌프가 도는 기 시작하면서 기기를 끌 때까지 설정한 주기대로 5초마다 혹은 30초마다 한 번씩 계속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원을 켜고 현장 가는 데까지의 아무것도 측정 안 된 값도 불필요하게 쌓이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자동 저장이고 제품 출고 시 디폴트 상태로 자동 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설명해 드릴 게 이제 수동이에요 수동 저장은 마찬가지로 저장 간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수동 저장의 정확한 의미는 자 이렇게 수동 저장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서 아랫 버튼을 누르면은 디스켓 모양이 상단 아이콘 바에 뜹니다 요즘은 디스켓이 왜 저장을 의미하는 아이콘인지 모르는 세대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장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 디스켓이 뜬 다음부터 5초 주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디스크 아이콘이 없어지죠 그럼 저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즉 수동 데이터 저장은 불필요한 데이터 쌓임을 방지하고 이 땅 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데이터를 원하는 주기대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번은 포인트 저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저장은 그 이름만으로도 어떤 저장 방식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스가 이렇게 측정이 됐다가 지금 지금 여기 이 포인트 포인트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순간 캡처 스크린샷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불만인 점은 뭐냐 수동 저장은 아랫 버튼을 눌러야지 저장이 되는데 포인트 저장은 이 가운데 있는 OK 버튼을 눌러야지 저장이 됩니다 화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잠깐 누르면 이 스캣이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이 한 건 한 건 한 건이 지금 세 개가 저장이 됐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 저장 OFF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즉 가스 타이거 2000, 6000 물론 다른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자동 저장, 수동 저장, 포인트 저장을 제공을 한다 그런데 가스 타이거 2000과 6000에만 SD 카드가 들어있으니 엑셀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장에 관련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섭섭하니까 이제 추출하는 것도 아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다섯 번째 시스템 메뉴가 있어요 가스 타이거 6000도 세로형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시스템 설정이 다섯 번째 메뉴입니다 누르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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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마지막 버튼인 USB 스위치를 ON 하고 OK가 뜨면은 이제 이 제품은 측정기가 아니라 하나의 SD 카드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세팅을 했고요 지금 이거 USB 모드를 ON 해놓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난 화에도 등장했던 C2USB 젠더를 연결을 뿅뿅 아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저장된 값이 엑셀로 나옵니다 저희 맨날 저희 제품에 대한 장점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지만 단점이나 아쉬운 점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항목들이 가스 이름별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해석하게도 이렇게 센서 슬롯 1, 2, 3, 4, 5, 6, 7번 슬롯으로만 표시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고요 지금 이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장된 산소 값을 한번 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사용한 시간과 측정된 가스 값이 엑셀 데이터로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안내 사항 하나 지금 이렇게 USB 모드를 ON 해놓은 상태라면은 지금 이 측정기는 측정은 하고 있지만 측정한 값을 저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시면은 꼭 USB 모드를 다시 OFF로 해놓으셔야지 측정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게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디폴트 상태인 OFF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항상 현장 나가실 때 전원 키고 측정 및 저장을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고 사무실 들어와서 데이터 추출하시고 USB 스위치를 OFF 하시거나 전원을 꺼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꿀팁의 꿀팁입니다 이게 핸드 노트북으로도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젠더를 이용을 하시면 핸드폰 기종마다 다르지만 내 파일에 있는 USB 저장장치에 들어가면 똑같이 컴퓨터처럼 저장된 값을 엑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걸 시연할 때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이게 두 편 찍고 나니까 이게 개찍기 꿀팁이 아니라 이 젠더 꿀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안내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또 깔끔한 개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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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